원사장님 웬일로 직작을 하십니까? 직작.. 좋습니다. 화이팅! 아 이거는 아들 템을 맞추는 거지. 우리 준비하는 거지. 100초 104초 5에 54 6에 40 6에 40 5에 54 아주 준수한 아이템들이지. 에디 2줄보다 높은 곳 2줄보다 높은 곳 2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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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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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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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5 6 7 9 10 5 5 6 9 9 10 10 10 10 10 10 10 잘 발리는게 있으면 또 안발리는게 있겠지 아우 장갑이 안발렸데? 아아 아 4작이나 부족했었나? 오케이 하나 됐고 이게 다 발리는 뭐야 계절 말리잖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얼마 안들어갔다니? 310개인가 했었는데 130개 밖에 안샀어? 아 됐지? 원사장님 웬일로 직작을 하십니까? 직작 좋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오늘 큐브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만족할만큼 나왔습니다 모두 화이팅하십쇼 그런 사연을 갖고 계셨군요 오케이 모자 상하이 신발 장갑 다음 두 줄에 백초음 느낌으로 일단 다 맞춰주고 오케이 담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